영상 보시기에는 섬간! 지금 보러 채널 깜짝악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상상특궁대 무너 보석과 원전의 카드를 선물해 드립니다! 상상특궁대 노골몬의 첫 레전드 부품 다시 도전!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부품 얻겠다고 보석 거지가 되어버렸는데 다음날에 망할 녀석들이 이런 걸 내네요! 최고급 부품 상자! 파츠만 나오는 이벤트성 상자로 보이는데 우수, 레어, 엘리트, 그리고 에픽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? 이게 보니까 확률이 1회 상점에서는 부품 패키지하고 동일해요! 이게 보석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 부품 상자가 가성비가 살짝 떨어지긴 한데 60회에 험청 에피 파츠도 있고 무엇보다 보석은 수급할 장소가 많으니까 이번에 한번 각자 꼭 뽑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! 다음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상자에 보석 넣는 것보다 1회 패키지가 싸니까 1회 패키지 먼저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! 저는 수호자 에피만 딱 뜨면 바로 레전드 고입니다! 오늘 첫 레전드 부품 갑니다! 레츠고! 일단은... 이거 먼저 갑시다! 과연 이번에는 에픽 하나 나오나요? 에픽! 에피! 예! 헤헤! 나 요새 여기서 에픽 목표수 진짜 너무 오래됐다!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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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속하러워 진짜! 이거 조금만 먹을게요! 이건 워밍업이었습니다! 저는 여기서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! 그래~~~~~~~ 하지만! 현실에 가해가지고 지금! 12400개 보석에 모였다는 거! 그 말은 뭐다? 자 여기는 지금 최고급 부품상자에서 끝장목이 있다는 거 나 그동안 진짜 이 9분의 아이콘이었던 내가 자 이번엔 한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야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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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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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50도 나면 에피파츠 안 넣으면 많았는데 자막 야 설마 나오겠어 아 그래 나와야지 수호자로 자막 아아악 하하 아 아 진정할걸 진정할걸 자 나와버렸습니다 너굴몬의 두 번째 에픽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픽에프 타는건 뭐다? 갑시다 갑시다 야 너굴몬님 첫 번째 레전드 파츠 레전드 수호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헤이 와우 자 레전드 수호자 효과 수비수 전용 수비를 펼쳤다가 다시 거두었죠 이거는 수비수 전용이라 수비수를 찍어야지 뭔가가 나올거 같은데요 와 벌써 약간 좀 흥분된다 일단 수호자 무조건 나와야됩니다 에헤이 이런 곤란한데요 아 처음부터 지금 이따위로 뜬다고요?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떴다 자 수호자 지금 와 이 빨간색 부품 진짜 든든한거 보이십니까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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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벌써부터 강해진거 같은데 아하하하하하 자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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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자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곰 상대로 지금 이 수비수가 얼특화를 하겠는지 그거를 시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점포인트 그겁니다 딱 보니까 이거 곰으로 엇갈거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아아아아아아 시작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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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이 온다 야 이거 수비수로는 막히나? 막히나? 막히도 좋겠습니다 아 모르겠는데 해봅시다 아니 저 소주 아니 야 소주 스케치 찍는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지금 레벨 20인데 아니 또 레벨 2야 안나와가지고 나 지금 나부를 말 다친건데 지금 두 번밖에 안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하네 수호자 좀 줘라 수호자 좀 수호자 좀 줘라 아 진짜 아 자 수호자 오래 그리고 이거 먹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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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수비수 주건수럽게 달성 완료 자자자자 봅시다 봅시다 어떻게 될지 뭐 오 아니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수비수로는 퍼지셨어요 와 잠깐만 아니 아니 야 아니 노소로 있어 지금 야 야 아니 이거 말도 안되는데 야 내가 상담보내면 말도 안되는데 왜 근데 이게 살짝 약점이 있네 그니까 그 퍼진 사이에 부안에 낑겨 들어온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긴 하다 완전 이게 그 완전 무결까진 아니다 하지만 와 근데 개작이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 정도였다고 아니 이게 이게 레전드 파츠 거였다고 조명 올려옵니다 자자자자 지금 지금 또 중요합니다 아 고마운데 자자자 곰상대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아 이 곰은 자 곰 너빙이 안되가지고 아 아 세게 들어온 세게 들어온는데 세게 들어온는데 아 예 살려 살려 자 이런 지금 이런 수리수의 약점이랄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 파게임하고 다른 드롭나 같은 것들이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캐쳅시다 야 좀 쫄린다 좀 쫄려 좀 쫄려 야 원래라면은 이 곰 구간에서 깔릴 수도 있겠다 깔리면 한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깔려 죽는 법을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쉬워 아니 나를 나를 상대할 자가 한 번도 없는가 전혀 너 지금 수호자 끼고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목숨 한 번도 안 죽었어 아니 S가 한 번도 안 죽을 일이 없는데 죽을 일 없는데 리오르다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 수호피스 디냥 입사 퍼 드롭 버튼 전화했어 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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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살다 살다 이력만 구입하네 와아아 파츠의 위력이 이 정도였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